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재래식 방법으로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전통장류와 반찬류를 생산하는 순창장본가 전통식품을 소개합니다. 순창장본가는 전통장류산업의 육성, 전통식품 생산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미국 타임즈 세계장수마을에 선종될 만큼 천혜의 자연이 숨쉬는 전통장의 고장, 전국 1호 장류특구인 순창. 순창은 예로부터 지형적 특성상 일교차가 좁고 바람이 적어 장류가 숙성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임금님 진상품으로 순창장류를 진상하였습니다. 순창장본가 전통식품의 대표 강순옥 명인은 전통장 제조 명인들로서 명인의 제조 방법 그대로 전통식품을 만들어 건강한 재료들로 풍미를 더욱 높이고 그윽한 전통의 맛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순창장본가의 주력상품인 청돈장은 곱게 빻은 100% 국산콩 청국장에 자연숙성시킨 된장과 생마늘을 넣어 맛은 더하고 냄새는 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청국장의 구수함과 된장의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청돈장은 조리가 간편하고 활용폭이 넓은데요. 끓는 물에 청돈장만 넣고 끓이면 완성되는 청국장 볶은 김치에 육수와 가진 야채 그리고 청돈장을 넣어 끓이는 김치 청국장찌개 고추, 다진 마늘, 양파에 고추장을 넣고 볶다가 청돈장을 넣어 마무리해주면 완성되는 강청돈장 이외에도 청돈장 비빔밥, 된장찌개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순창 장본가의 전통식품들은 농림축상식품부 선정 지리적 표시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햇섭공장, 전통식품 인증 등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각종 포상 및 인증으로 검증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순창 장본가의 또 다른 상품인 찹쌀고추장, 매실장아찌, 더덕장아찌, 특선 모둠장아찌 역시 100% 국내산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강순옥 병인의 순창고추장이 들어가 깊은 맛을 더합니다. 순창 장본가의 전통장과 장아찌료로 우리 가족의 밥상을 맛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보세요.